안녕하세요 와입니다. 정준화한테 맞고 15일간 입원과 1,400만원 날린 유명 배우가 있습니다. 개그맨 정준화 때문에 절지의 병원 신세를 자유했다는 뜻밖의 인물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월해로 데뷔 58년차로 접어든 베트랑 배우이자 배우 하정우와 차윤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김용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2023년 tvn스토리 예능 회장님의 사람들이 출연한 김용곤과 정준화는 의외의 인연을 공개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2006년 개봉한 영화 가문의 부활에 함께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영화 가문의 부활은 가문의 영광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자 당시 손익분기점을 넘으며 많은 사람을 웃게 만들었던 코미디 영화입니다. 김용곤은 이날 2005년 영화 가문의 부활에서 정준화와 둘이 박치게 하는 장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는데 이어 둘이 박치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라면서 내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혀를 내둘러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액션 장면을 찍으면서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로 액션 합의 맞지 않아 정준화가 김용곤을 공격한 것입니다. 김용곤은 당신을 회상하며 그때 서로서로 발로 차는 장면에서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설명하며 정준화가 내 목에 하이킥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때 병원 가서 MRI 찍고 병원의 15일은 입원했다고 농담인지 아닌지 모를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약을 3개월치 받고 병원비로 1,400만원이나 나갔다는 김용곤의 말에 정준화는 저도 그때 다리를 다쳐서 일을 2년 정도 못했다고 맞받아 다쳤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비와 그간 휴식비로 인해 무려 3억 2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띠키타카를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겼습니다. 한편 김용곤은 지난 5월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해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원래 척추협착증을 앓고 있다는 김용곤은 최근 무리를 한 탓에 통증이 심해져 다시금 재수술을 받고 현재는 많이 나아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식이 전해지자 정말로 둘이 싸운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과연 병원비의 진실은? 어쨌든 지금까지 정정하시니 천만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